위험할 거 같으면 그냥 바로 빠꾸는 게 좋을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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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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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me 지금 밖에 통화하고 들어온다 있어요 편집자하고 유튜브 편집자하고 통화하고 들어온다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1층은 일단 킵해두고 일단 2층부터 훑어봅시다 만약에 1층에 어떠한 기운이 있고 귀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온 걸 아는 이상 1층에만 있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2층으로 유인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들어온 걸 아는 이상 1층에만 머물고 있지 않을 거라고 2층으로 올라오든가 할 거라고 2층에만 더 올렸다 2층에만 더ьют 2층에만 더 올렸다 2층에만 더 올렸다 잠시만요 흐흐흐흐 잠시만.. 연기하고 있어.. 뭔지 안좋아 새해 첫년부터 주작진해 미치겠다 조심하시오 여긴 뭐있어 지금 무엇이 있어? 나 오는동안 주작이 얼마나 찼어 여긴 뭐있어? 뭐.. 난 뒤에서 항상 몰래 찍을게 유튜브에서 다 울려고 여긴 뭐있어 또치와 마이콜이 있잖아 누가 있냐 눈이 초롱초롱하구만 인정 근데 1층은 뭣이래 다 막아졌어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한테 말하고 나 좀 꺼내서 보고싶더라 그래서 일단은 2층으로 왔어 1층은 좀 있다가 뭐있지 진짜로 누가 있다기보다도 잡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뭔가 달라졌더만 지금 지금 뭐 안들리요? 뭐 안들려 소리? 안들려 안들려 꼭 그 기마개를 그렇게 하면 안들려 안들려 감으로 알아야지 이렇게 쓸게 그렇게 쓰고 다녀 잘 어울리네 여기 여기보다 저 때 이 방에서 도치형이 여기서 얘기를 했어 문이 잠겨있는 단대에서 문을 절대 안 열어줬지 이 방이야 야 이 테이프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있을때? 이 자네가 와서 이렇게 되어있었어 언젠가부터 이렇게 풀려있더라고 테이프가 이렇게 풀려있지 않았었거든 근데 어느순간부터 와보니까 이 테이프가 이렇게 풀려있더라고 테이프가 혹시 집에 이거 작동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작동되는 사람 혹시 작동되는 사람 비디오 있으신 분 믿을만한 사람은 저요 10원짜리가 있더라 저 비디오 아 있어 이거? 있구나 어? 뭐야? 뭐야? 누구야? 뭐야? 나 무서워 우리 둘 다 앉아있었어 도치형 이 카메라 이 호커스 안에 있었어 둘 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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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형님 어 누군지 알지라 누군지 알지라 이 형한테 먼저 갔다와봐 응 두 분이 내가 어떻게 아냐 저 사람을 형님도 알걸? 뭘 알아? 나하고 괜찮은 친구도 아니에요 미친놈아 인스타 친구도 아니고 지금? 웃어? 뭔 웃어야? 웃음소리 들리도 않구나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다 아니야 도치형이 많은게 웃네 네 지금 우리 말한거 듣고 비웃은거에요? 우리 말한거 듣고 비웃은거에요? 지금? 어? 아니면 뭐요? 나와보세요 이리 나와보세요 소리라 소리라 형님 뒤로 빠꾸야 잠깐만 뭔 소리야? 뒤로 빠꾸는게 좋을거같아 위..위에 뭐야? 아..뭐에요? 뭐야? 뭔 소리야? 잠깐만 뭐여? 깜짝이야! 뭐 나를 들고 다녀? 아니 오면 젖어보려고 그러지 오메에 깜짝이야 나 뒤에서 튀어나오는 줄 알잖아 난 귀신지 알잖아 오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귀신지 알잖아 미친놈이 진짜.. 우리도 호신정 같은 거 준비해야 돼 쑥불에 3단벙 근데 이게 소지가 불편하네.. 이게 소지하기가 좀 불편하겠네 깜짝이야 아 놀려라 와 정말 놀랐네 깜짝이야 봐봐 좀 더 봐봐 나 가고 Вот 너희는 다시 떨어지지 못해 조심하고 위험할 거 같으면 바로 빠꾸는게 좋을거야 왜왜왜왜 사나이 달려온다 뭐야? 나 이거 못먹는 거 같다고 너무 걸리적거려 안돼 안돼 가야 돼 우리 뭘요? 우리 아예 뭘요? 우리 이천에 왔었는데 우리 이천에 왔었더라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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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이상한들아 이거 지금 이상해 뭔가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뭔가 이상해 뭐 이따가 마세 아니 야 장난치지마 여러분들 바로 뭔 소리야 이거 도대체 형이 인성으로 보셨죠? 지핑이 걸린다 다 풀어준게 공짜로 너 핑이 풀린거 다 돈 내놔 돈 줘 10만원 입금 시켜줄게 그거 얼마나 안한다고 챙겨놔 다 공짜로 풀어준게 그럼 니가 대겁하게 다 벗겨준거야 공짜 좋아해 그거 인정 인정 공짜로 다 풀어주세요 공짜 좋아해 공짜 좋아해 공짜 좋아해 소리 공짜 좋아해 나 안했다 형 나 한것도 안했다 형 나 한것도 안했다 형 장난치지마 나 한것도 안했다 형 그만해 집사2장 거기 있지? 거기 있고.. 잠깐만 계시죠 제발 잠깐만 내릴게요 제발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시오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소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애 제발 자 가지 마시오 알아서 알아 우리 아이오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뭐라고? 뭔 소리야? 들은 사람? 여자? 뭔 소리야? 오빠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잠깐만요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말을 맛있게 해보시죠 뭘 봐야 한다고? 시험? 시험 같은 걸 봐야 한다? 날 수 있냐? 시험 같은 걸 봐야 한다? 시험? 여러분들 이건 내 생각을 말할게요 잠깐만.. 날 수 있냐?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험 봐야 한다? 날 수 있다? 이런 걸 정해봤을 때 혹시라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성적 비관을 하고 혹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그런 망자가 아닌 학생 망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나 할 수 있냐? 라는 말을 했을 때 자..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죠 정답 우리 Iz 경 ser 열심히 하는 거 다한다 엄마가 열심히 하는 거 다한다 당연히 알 수.. 너 죽었어.. 너 망자야 뭔 시올보다.. 너 죽었다니까? 너 망자야.. 너 망자야.. 왜 그래..? 울지마..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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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금만 더.. 재질은.. 내가 조금만 더.. 잠깐만.. 잠깐만.. 가지마.. 미안하다.. 가지마.. 이거 화난 것 같은데? 지금? 큰일 났다.. 괜히.. 괜한 말을 했다.. 진짜 큰일 났는데.. 자기의 죽음을 안 이상.. 이대로 물러날 기운은 아니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엄청 비관적으로..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알지? 뭐야? 뭔 소리야? 어디 다친거야? 뭔 소리야? 누구.. 누구 올라왔어? 누구 올라왔어? 누구 올라왔어? 누구야? 누구야.. 뭐 형.. 내가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줬을 뿐이야 저기 있다 내가 미안했잖아 내가 미안해 지금 내 끄트머리 잠깐만 내가 미안해 그만 그만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하다니까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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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자 얘기를 맞이해 보자 내가 진짜 미안해 얘기 마저 해볼 수 있을까?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아까 그거는 내가 사과할게 자 그러면은 뭐 때문에 네 아까쯤에 얘기를 했었잖아 어?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것만 알 수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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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사연이 있는지 아까 시험이라는 말이 뭐고 그런 말이 뭔지 좀 알 수 있을까? 어? 하늘도 맑고 구름 한 점 없었다 구름 한 점도 없었고 하늘도 맑았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날이 하늘도 맑고 구름 한 점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날...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러면 네 마지.. 어? 좀만 더 크게 얘기할 수가 잘 안 들려 날씨도 선선했어.. 근데 혹시 여기에 지금 너 말고 또 누구 있어? 나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 혹시 여기 너 말고 또 누구 있어? 꼬마가.. 꼬마? 뭔 꼬마를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있었고 꼬마가? 지금 여기에 있었고 꼬마가? 지금은 없고.. 그냥.. 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걔 때문에 짜증 난다고? 더 말해줄 거 없어? 말하는 게 힘들어? 그러면은.. 네가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끊었잖아 그럼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뭐.. 어? 학원 옥상에서..? 학원 옥상에서..?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로웠겠네..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로웠겠어.. 아.. 많이 힘들었겠어 우리가 여기서 너한테 지금 솔직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미안해 하지만 너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을 한 건데 여기에 온 이유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혹시나 지나가다가 잠깐 들린 거거든 너가 있어가지고 너한테 무슨 사연이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지 여기서 살거나 훔쳐가거나 뭐 하러 온 것은 아니야 그냥 여기 있다가 네 얘기 들었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그런 이승에 미련은 버리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맘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로웠을 거 아는데 네가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련의 상황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아.. 겁나 웃기네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정신 차려??? 아.. 겁나 웃기네 정신 차려? 야, 거짓말 친 거에요 거짓말 친 거고 응? 거짓말 친 거고 와.. 나 진짜 거짓말이라 안 웃을라 했거든요? 뭐야? 거짓말? 이게 진짠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뭐야? 이 꼴이가 얘기하고 있을 때 지금 내 옆쪽에서 와서 얘기해 준 게 있어 이 꼴이는 지금 계속 얘기하는 바람에 그.. 공장은 지금 모르겠는데 하는 말이 뭐나 보이는 게 아냐 자랑 같이 계속 다니네 계속 같이 다니네 계속 같이 다니는 여자 귀신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잖아 분명히 나도 좀 이상해서 여기 누구 있는가 물어본거야 여자 귀신이 하나 있단 말이야 나한테 해주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한테 해주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뭐해서 그냥 팍 웃어고 그냥 웃기고 그랬냐고 이제 어차피 사람이나 귀신이나 똑같아 하는 말이 뭐라 저기 미친년.. 저기 미친년 여기 왔고 또 일어나네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그 말이 내가 진짜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거에 나.. 그 처음에 내가 좀.. 내가 웃음 진짜 참말라 했거든 진짜 거짓말이라 방송 분위기 깨질까봐 그래갖고 내가 푹푹 하다가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터져가지고 내가 웃어버렸는데 여기 왔고 아 지금 또 여기 가볼 거 없잖아 와.. 졸라 빡치네 졸라 빡치네 진짜 전혀 안 웃김 근데.. 이 친구야 이 친구야 구독! 좋아요! 알람 되셨죠? 부탁드려요 오.. 오.. 오..